아, 뜨영. 요즘 친구들은 이 라디오의 매력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라디오를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입니다. 어? 이 목소리 누구지? 하셨을 텐데 저는 오늘만 스페셜하게 우리 뜨영 지상렬 씨와 더블 DJ로 함께하게 된 슈퍼주니어 김희철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슈퍼주니어! 에헤! 웰컴 웰컴! 온 아이언철이, 희철이!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주대사 김희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희철 씨도 뭐 라디오에 진행한 적이 있죠? 그쵸. 저는 2005년도에도 했었고 2010년도에서도 여기 SBS, 그때 이제 김희철의 영스트리트, 박기봉가도 하고 SBS에서만 라디오를 진행을 두 번이나 했었네요. 이쪽에서도 그 갑상선 메가 헤르지 좀 많이 태웠네, 그쵸? 네, 많이 태웠습니다. 그나저나 엄청 바쁠 텐데 말이죠. 아이, 뭐 바쁜 게 어딨습니까? 사람들 다 바쁜데요. 당연히 나와야죠. 아니, 근데 어제인 8일 자정부터 AM 라디오 송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그러던데요? 네네, 맞습니다. SBS는요. 1991년 3월 20일부터 AM 라디오 이제 그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어제부로 이제 AM 주파수는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품질이 조금 예전스러우니까 FM으로 듣거나 뭐 인터넷 이런 거로는 이제 많이 듣잖아요, 희철 씨. 참이 사라지는 것들 사이에서 오늘 하루는 새로운 역사로 기억되곤 합니다. 제가 이 뜨거우면 지상렬에서 스페셜 DJ를 하게 되는 것도 즐겁고 또 행복하고 아름다운 역사로 남겠죠? 아, 훌륭한 이제 일기장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11월 9일 수요일 좋은 날입니다. 고민 탑바바라이어티. 뜨거우면 최상렬.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뜨거우면 지상렬. 오늘 첫 곡은요. 김희철, 신동, 은혁, 솔라,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들었습니다. 이야, 희철 씨 진짜 그 라디오에서 보니까 반갑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터에서 보니까 반갑네요. 그러니까 뭐 딴 게 아니고 사람이 진짜 살만한 게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공사 현장에서 보니까 진짜 이게 또 다르네. 그러니까요. 맨날 응복하다 보다가. 맞아, 맞아, 맞아. 늘 늘 이제 한 장 하면서만 봤는데. 네네네. 먼저 이제 문지연 님께서 첫 선곡부터 너무 신나고요. 이 노래를 라디오에서 듣게 되다니 오랜만이라 더 반갑네요. 네, 뭐 해주셨고요. 뭐 윤여원 님께서는. 네네네. 깨희 님 오늘 다행히 7교시가 자습 시간이라 라디오 들으러 왔어요. 소녀 팬이네. 네, 지금이 7교시구나. 아, 7교시라는 그 단어 오랜만에 듣는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4교시 뭐 이런 것들. 사실 이제 우리 위너의 우리 진우 씨랑 승윤 씨는 나왔었고요. 그게 이제 아마 내일 이제 술트리트 파이터 회차 이제 나올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뜨거우면 지상렬이 나오게 되었는가. 아, 그게 내일 나와요? 내일 나옵니다. 저도 웬만해서 희철 씨는 웃지 않는데 이번에 웃기도 많이요, 진짜. 이번에 너무 웃겨가지고. 아, 진짜. 그리고 이제 지상렬 형이 남긴 명언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아, 멋있는 말입니다, 진짜.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오랜만에 약간 우중충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가슴속에. 네, 진짜 멋있는 말 또 남겨주셨었죠. 그런데 그거가 이제 저 새바닥에서 탄신한 게 뭐냐면 내가 희철이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자꾸 자꾸 상렬이 형이 나왔는데 뭔가 맹길어 주려고. 우리는 알잖아. 뭔가 맹길어 주려고 맹길어 주려고 그러니깐 그게 이제 나온 거죠. 고맙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술자리에서 얘기했지만 나이를 떠나서 어린 후배한테도 배울 게 있고 그리고 항상 서로 긴장감이 있는 이런 사이가 좋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 네, 저도 이렇게 라디오니까 예의를 갖추다 보니까 너무 제 모습이 적응이 안 되네요. 아니, 그나저나 저기 뭐 내일도 이제 뭐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이제 그게 나갈 거지만 그렇죠. 야, 섭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냥 원하우면 되는데. 한 시간이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두 시간을 이제 풀로 채워준다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 우리 위너 두 친구들이 함께했고 저는 혼자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이 라디오에 신뢰가 안 된다면 우리 또 애청자분들께 신뢰가 안 된다면 두 시간을. 왜냐하면 저는 지상렬 형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라디오가 좀 자유로워진 게 저 처음 DJ할 때는 형, 누나 이런 말도 하면 안 됐거든요. 무조건 지상렬 씨. 그래요? 네, 김희철 씨, 진짜 나훈아 씨, 조용필 씨 무조건 이랬어요. 더 어색하다. 네, 저는 그때 그 위에서 많이 우리 내려맞았어가지고 우리 PD 누나랑 형이 정장을 많이 입었었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디오 하면서 우리 국어랑 이 표준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우게 됐고. 아, 여러 번 입었어요, 정장을요? 우리 윤희줌 PD는 이제 한 번 입었는데. 아, 그래요? 아주 상습적으로 있게 해줘야겠네, 그러면. 오늘 한 번 정장 한 번 입혀드려? 맞춰드려, 희철아. 오늘 정장 한 번 맞춰드려야겠는데요, 이거. 그럼 맞춰드려야지. 일단 이제 광고 듣고 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내게 말해봐요. 솔직하게, 좀 뜨겁게, 전부 말해줄게요. 고민 다 바보라이어티, 뜨거우면 지상열의 러브 FM, 103.5, 4시에 만나요. 에이, 지상에 그런 라디오가 어딨어? 아, 있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아니, 사연 소개되면 현금을 꽂아주는 라디오가 있다고요? 말도 안 돼. 아, 이 사람이 정말 속고만 살았나? 있다니까. 단, 말도 안 돼. 심장 부여잡을 만한 뜨거운 사연만 오케이. 쇼킹 사연, 머니캐치 버리어티. 지상의 이런 일이. 뜨거운 지상열 수위 코너, 지상의 이런 일이 시작했습니다. 코먹는 웃음소리가 트레이드마크죠. 같이 있으면 늘 상쾌하고 유쾌한 여자. 허한나 씨, 웰컴 어서 오세요. 허한나예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저희가 광고 나가는 사이에 서로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그냥 허한나 씨는 처음 본 거를 해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예요? 저는 김인철 씨를 오늘 처음 봐요. 아, 그래요? 초년이잖아요, 저희. 예, 예. SBS에서는 초년인 것 같아요. 아, 여기서요? 예전 여욱이 때도. 아니요, 아니요. 그, 다 처음 봬요. 아, 아니요. 뭐, 여욱이랑 뭐 있어요? 아니요, 그때 라디오도 오르고. 라디오 같이 했었고. 더 처음 뵌 거는 2010년도 쯤이었나요? 아, 그래요? 그때 나솔새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박성광 형이 했던 청담사고 구 엠넷 지하에 있는 포장마차 주점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그나저때 이제 초코벌이라고 조금 싸이코 같지만 볼수련베리. 우리 AB형 모임. 저랑 이제 이웅기 씨, 쌈디 씨, 성주 씨, 장근석 씨. 맞아요. 미세라. 오, 근데. 맨날 갔었는데. 오, 멤버 좋네. 근데 한번 송혜받아서 인사드렸었던 거 기억? 아뇨, 아뇨. 저는 초면입니다. 제발 초면으로 해주세요. 아, 제가 헷갈려. 아, 그때는 허한나 씨가 아니라 겨울왕국 안나 씨였구나. 그때 세레나오. 아, 세레나 마저 다른 분이었나 봐요. 처음 뵀다고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왔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오기 전에 저희 매니저한테 오늘 김인철 씨 나오신다고 그래서 아, 그럼 일을 좀 만들어라. 근데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끌려왔어요. 요즘에는 왜냐면 다 이렇게 따보면 다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저의 그 창피한 기억 중에 진짜 탑 쓰리에 남는. 뭔데? 그 쓰리 중에 두 개 제가 본 것 같고요. 아니, 그래도 힌트를 줘야지. 그때가 아마 이제 막 데뷔하시고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신인 때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술 좀 드시고 이제 당연히 뭐 힘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기하지. 이제 울면서 막 울고 막 그래서. 근데 그거를 우주대스타 김희철 씨 앞에서 했어요. 시민 나무랭이가.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저한테 저희가 아마 동감인가 그렇죠? 아니에요, 한 살 오빠세요. 아, 시철이가 또 한 살 위예요? 그때는 야! 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이제 신인게 나오네. 아, 그랬나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저희가 이제 달려주고 있는데 그때 되게 서러웠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뭔지 안다고, 뭔지 안다고 그랬더니 네가 뭘 하려고. 너는 처음부터 스타지 않았냐. 너가 이런 후배, 너가 이런 신인의 이런 아픔을 아느냐. 아니, 이거는 죄송합니다. 근데 맞는 말 했네요, 그때도. 근데 그러면서 또 먹고 굉장히 귀여웠죠. 저희가 다 우리 홍기 씨도 그리고 윤석 씨 다 위로해 주고. 아유, 죄송스럽습니다. 그때 쌈디 씨도 그때, 어, 뭔데요? 뭔데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몇 명. 거의 그 정도면 상여를 매고 나라는 건데. 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멤버가 다 저 멤버예요. 쌈디 씨도 볼 때마다. 우리, 반말하기로 했잖아. 막 계속. 동갑이니까. 아닙니다, 쌈디 씨. 계속 이렇게 제가. 그때 모습이 굉장히 귀엽고. 그때가 27막, 6이 때니까요. 6,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보좀 환기 좀 하죠, 안나 씨.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9924님. 안나 씨가 금방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이잖아요. 금사빠. 오늘 스페셜 DJ 김희철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또 사랑에 빠졌을 것 같은데 얼굴 천재 김희철 씨 보자마자 든 생각을 다섯 글자로 말해본다면 예, 이거 이제 예전에 10년 전에 봤을 때. 네, 네, 네. 사람 아니다. 사람 아니다. 아, 진짜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지. 네, 네. 진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약간 뭐 그런 느낌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왠지 그 영국 뭐 백작같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쑥스러운 게 지금은 제가 막 외모로 뭘 비빕고 이럴 나이가 아니라서. 아니, 관리를 잘하지. 옛날이죠, 다 옛날.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빛나세요. 그래도 오늘은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이제 다음 만약에 방송에 만날 때를 대비해서 오늘은 또 좋은 말을 알겠습니다. 제철 씨, 문자 왔습니다. 0772님께서 희철 오빠가 반올림이라는 드라마로 데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기를 쭉 할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연기는 안 하시던데 이유가 있나요? 우드 데스타들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작품을 한 게 그때 이제 이순재 쌤이랑 변희봉 쌤이랑 장광 쌤이랑 저랑 친구로 나오는 역할이었습니다. 친구로? 저희가 경찰인데 조사를 하다가 약품에 다 들어갔는데 이제 세 분은 이제 그 모습으로 된 거고 저만 이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넷이 친구인 거예요. 너무 어려웠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내고 지내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로 우리 밥도 늘 같이 먹고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6.25 때 얘기도 들어봤고요. 그 당시 때 정말 근데 그때 이제 선배님들이 쌤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좋은 추억이었는데 제가 이제 드라마 찍고 그러면서 느낀 게 지상렬 씨는 알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지 않은 거를 해야지 제가 즐겁더라고요. 정해지지 않은 거. 생각해보면 옛날에 김희철이 영스트리 라디오 할 때도 대본을 거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대본은 딱 이런 것만 했어요. 예를 들어 자, 여러분 문자 반응 많이 남겨주세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유료 문자고요.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런 것만 대본 읽고 근데 이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오르질 않았네요. 그때도 50원 100원이었는데 착하네 SBS가 야, 여기 야, 여기 사진 남았네. 이게 반얼림이야? 김우라 타코야 같아요. 와, 쑥스럽다. 야, 이때는 머릿결 봐. 야, 눈썹이 지금 되게 아름다우시네. 아치형 눈썹. 야, 아니 더 이쁘게 생겼네. 진짜 깎여놀렸다. 옛날에. 쑥스럽네. 자, 코너로 넘어갈까요? 그래요, 그래요. 코너 갑시다. 자, 오늘 함께할 코너 소개 좀 하죠. 지상의 이런 일이. 어머, 대박. 말도 안 돼. 사연을 듣자마자 이런 탄성은 물론이고요. 이게 주작이 아니고 진짜 있는 일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쇼킹한 사연들만 소개합니다. 자, 근데 또 사연만 쇼킹한 게 아니라 선물을 드리는 방법도 쇼킹하죠. 대한민국 라디오 방송을 통틀어서 사연이 소개되자마자 현금을 개인 계좌로 바로 이체하는 이게 진짜예요? 네, 바로 들어갑니다. 소개만 돼도 현금 5만 원. 그리고 그날 소개된 사연 중에 쇼킹 넘버 원으로 뽑히면 현금 10만 원 더 계좌로 쏜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작가님이 바로 보내드립니다. 쇼킹 사연 머니캐치 버라이어티, 지상의 이런 일이. 꼭 본인이 경험한 일이 아니더라도 어디서 들은 얘기, 지인이 경험한 얘기도 좋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하신 남자분이거든요. 김땡땡님의 사연입니다. 몇 달 전에 지상에 이런 일이 외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참고로 건설회사에서 현장감독을 하는 반장인데요. 최근에 단합의 목적으로 현장 근무자들에게 1인당 3만 원씩 회비가 나왔어요. 내가 우리 허반장 열심히 하는 거 알지. 현장에서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마음은 더 많이 주고 싶은 거 알지? 일단 이 돈으로 직원들이랑 삼겹살에다가 소주라도 이렇게 한 잔 해요. 현장 직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딱 30명이라 90만 원의 돈이 들어왔고 그 주 금요일에 바로 회식이 잡혀서 제 자리 서랍에 그 돈을 잘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회식날 서랍을 열어봤는데 봉투만 남아있고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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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디 갔어? 아, 희철 씨, 여기 저 서랍에 회식비 못 봤어요? 아, 회, 회식비요? 못 봤는데? 아이고, 이걸 누가 가져갔지, 이거? 아, 사무실에 도둑이라도 들었나? 아이고, 잘 좀 챙겨놓으시지. 아이고, 90만 원이나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는데, 진짜. 부서 사람들 한 명 한 명한테 회식비의 행방을 물었지만 다들 못 봤다는 말뿐이었고요. 그때 번뜩 사무실 안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맞다, 저기. CCTV! 그거 CCTV 보면 되겠네. 아, 어, 안 돼요, 안 돼. 아, 왜, 왜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회식비로 받은 돈인데 그냥 회식 안 하면 그만 아닐까요? 괜히 번거롭게 CCTV까지 확인하는 것도 좀 그렇고 우리 다 회식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죠. 그냥, 뭐, 회식해봤자 술이나 먹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도 돈이 90만 원이 갑쪽같이 사라졌는데 확인을 해야지. 아니, 나는 저기, 보안실에 좀. 아, 잠깐, 잠깐. 그, 저, 그게 사실요. 네? 제가 너무 급해서 잠깐 썼어요. 뭐? 희철 씨,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사실은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보험을 들어놓은 것도 없으시고 모아놓은 돈은 더더욱 없으시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그럼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때 회식비 받은 게 생각이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해드린 것도 없는 이 불효자가 병원비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유, 왜 울고 부려. 아유, 내가 미친놈이지 미친놈이야.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아, 엄마. 불효자는 웁니다, 엄마. 아,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희철 씨, 내가 직원들한테는 돈을 찾았다고 할게. 그러니까 일단 회식은 내 돈으로 할 테니까 월급 나오면 90만 원 갚는 걸로 해. 반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아랫사람을 보듬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월급날이 지나서도 돈을 안 주더라고요. 사실 9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저도 카드로 계산한 건데 이제 마음이 막 조급해졌죠. 아, 희철 씨. 저기 지난번에 그 돈, 저기. 아, 네. 그거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드려야죠. 언제 그거 되나? 아, 일단 좀 있어보세요. 제가 뭐 떼먹습니까? 아, 그런 건 아닌데. 드릴게요. 아, 제가 설마 있는데 안 드리겠냐고요. 알지? 그게 아니라 제가 돈을 달라고 빌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이상 지나버렸는데 더 짜증나는 건 이 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급기야 지가 먼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 거참. 전화 좀 그만하십시오. 돈, 뭐 떼되면 드릴게. 아, 내가 그 돈 갚으라고 사채업자처럼 쫓아다니는 반장님 힘들어서 회사 그만둡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뭐야? 회식비 훔쳐간 직원 감싸주고 돈까지 빌려줬는데 적반하장으로 나눈 이런 경우. 와,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지상의 이런 일이. 자, 지상의 이런 일이 첫 번째 사연이요. 자고로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였습니다. 우선 사연 보내주신 김땡땡님에게 쇼킹한 사연 보내주신 감사의 의미로 지금 바로 5만 원 쏩니다. 진짜 쏜 거예요? 네. 이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들어간 거예요. 네. 입금된 거예요. 네네. 사연 좀 보내요, 이쪽으로. 희철 씨. 그러니까. 네네네. 바로 들어갑니다. 그나저나 저 직원 너무 못됐네. 그러니까 저도 하다 보니까 너무 쓰레기인데요. 그리고 희철 씨가 연기력이 대단한 게 확실히 이순재 선생님하고 변희봉 선생님하고 장광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연기를 해가지고 우린 그거 알거든. 그 큰 분들이랑 하고 나면 나중에 연기가 무섭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연기 살아있네. 아니 근데 사실 두 분은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적 혹시 있으세요? 선배님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많죠. 형은 누가 봐도 많아요. 저는 엄청 많고 그리고 그냥 줘요. 아예 그냥.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혹시? 지금은 그냥 빌려달라면 그냥 줘요. 저는 아예 안 빌려줘요, 이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던 게 제가 많은 분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거의 유일하다시피 받은 게 우리 멤버 신동 빼고는. 다 안 줬어요? 네. 그리고 정확히 이 사연처럼 빌려줄 때랑 받을 때랑 너무 달라요. 아니 왜 빌려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래도 같이 밥 먹고 술 한 잔 하고 싶은데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 근데 시철아 이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돈 주는 거는 주는 건데 이제 어른들 그 얘기가 맞는 거에요. 사람이 잃는다고. 맞아. 그런 것 같아요. 허헌 나시는 돈 관계. 저는 이제 전 남자친구한테 400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 정도면 퍽치기인데. 진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냥 퍽치기인데요. 뭐래요? 마지막에 내가 갚을 테니까 내가 갚을 때 연락을 할 테니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10년이 지났네 지금. 너무 못됐다.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설마 그때 울었던 게 이유 때문에. 네.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죠. 돈을 잃고 사랑을 잃고 사랑을 잃고. 아 결혼했나 그 사람? 몰라요. 너무 심하다. 별로다 진짜로. 배은이 님. 아니 희철 오빠 연기 왜 이렇게 잘해요. 크크크. 아하. 엄보나 님. 희철 오빠 목소리가 너무 좋다. 조정흠 님. 이거는 회사에 바로 보고하고 대처했어야 되는데 개인 돈으로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돼서. 그렇지. 좋은 마음을 갖고 해주신 건데. 결국에 빌려준 사람 착한 마음 갖는 사람만 바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슬프죠. 자 해주고도 욕먹고. 너무 슬킹한데. 반장님 때문에 내가 그만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게 도와줬는데. 진짜 그 뭐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 느낌이잖아요. 그래 그래 예전에. 이해옥 님. 저도 소장님. 잠깐만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소장님께 2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말도 없이 그만둬서요. 전화하면 처음엔 봤더니 나중엔 전화도 안 받아서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어요. 저도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래 그냥 어떻게 공식이야. 이게 돈을 빌려주면 거의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예 안 빌려줘야 돼. 맞아. 아예 안 빌려줘야 되는데 심지어 이분은 90만 원이 당연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럼 90만 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마어마한 거지. 시철 씨. 자 자고로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이 사연 꼭 기억해 주시고요. 2부에서 사연 몇 개 더 만나보고 오늘의 쇼킹 넘버원으로 뽑히면 현금 5만 원에 10만 원까지 더합니다. 자 반응 문자 보내주신 분께도 선물 쏘니까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곤리라는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헤이. 맥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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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맥켜 라디오를 들었던 집상놀이 있잖아. 오 오 오 뜨형 가슴이 뻥 뚫린다 뜨형 탈증이 사라진다 뜨형 네시엔 뜨형 지상렬 매일 오 대신 뜨거우냐 지상렬 쇼킹 사연 머니캐치 버러이어티 지상의 이런일이 자 뜨거운 지상렬 2부 시작했습니다. 쇼킹한 사연들을 만나보는 지상의 이런일이 자 저의 오랜 벗이죠 우리 허한나씨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DJ인 우주대스타 김희철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 몇 개 왔는데 우리 저의 오랜 벗 허한나씨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그래요. 핑퐁 좀 하시죠. 와 진짜 바로 왔어요. 시스템이 대박이네요. 제가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한건데 에휴 지금도 못 받았습니다. 와 5만원밖에 못 받으신거네 저희한테 사연까지만 보내주신 분인데 바로 이제 5만원이 야 이름 이쁘다 희철씨 임세혜님 아니 희철오빠 라디오 공백기가 느껴지지 않는 매끄러운 진행 최고예요. 와 라디오 다시 해야겠네. 이 라디오가 주는 그 따스함이 있어요. 매력이 있죠. 왜냐면 우린 또 다 라디오 세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속삭이듯이 해주는 asmr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네네 만약에 그 라디오 쪽에서 만약 프로포즈가 다시 오면 어떻게 아 근데 저한테 뭐 여러 번 오고 그랬었는데 생각을 한 게 왜 사실 제가 지금 라디오를 하면은 라디오에도 민폐인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왜냐면은 매일매일 이제 생방으로 우리 애청자 청취자분들과 함께 호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은 막 녹음을 뭐 며칠씩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한꺼번에 그러면 그게 굉장히 신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성격이 그래요. 미안스럽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 3895님 희철씨 연기 너무 잘하는데 아 또 연기해줘요 라고 제가 연기를 안한지 오래됐는데 뜬금없이 막 작품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제가 지금 안하고 있는데 왜냐면 일단 할 시간도 없고 지금 그냥 이렇게 일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 같아요. 연기는 진짜 연기할 분들이 따로 있는 거 같아요. 궁금한 게 어떤 캐릭터가 좀 들어와요? 저는 뭐 요즘은 이런 말 안 쓴다던데 뭐 제비 역할도 많이 들어오고 야 오랜만이다 제비 야 희철이도 이제 난리지가 됐네 제비라는 단어 요즘 제비라는 말을 쓰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뭐 굉장히 돈 많은 뭐 이런 역할 들어오고 뭐 힘에 관련된 건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운동 관련된 건. 근데 저는 진짜 배우분들 대단한 게 똑같은 대사를 막 세 번 네 번씩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화면에서.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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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렬씨도 또. 맞아요. 장금 대장금. 몇 개 썼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진짜 저는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야, 희철 씨가 이제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 드라마 때 반올림 때 아, 잠깐만요 컴퓨터 준비를 했거든요 아니, 라디오에서 이걸 왜 준비해요? 지금 윤희준 PD가 지금 급하게 대표놨어 어, 급하게 대표놨어 그때 영상 생일 축하드려, 선생님 선생님이랑 저랑 생일 같은 날이잖아요 금년에는 여학생들이 주로 안 섰나? 올해는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아니, 막 이 온 김에 말이야 노래도 한 곡씩 해보라 여기서요? 저 괴한테 여기 손해입니다 퇴근하고 일모 없다 해봐라, 심수봉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아, 제발 아, 희철이가 얼굴이 뻘겨지네 이러다 다 죽어 야, 이러다가 희철이랑 나랑 의절하게 생겼네 다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올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염경환 형이랑만 놀 거예요 지상열 미워 아, 염경환은 저 놀기 힘들어요 홈쇼핑 때문에 바빠요 하루에 5개, 6개 쳐야 돼요 정말로 아, 대단하시네요 자, 바로 그대로 사연 넘어가시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보죠 익명을 요구하신 김땡땡님의 사연입니다 부모님 집을 나와 처음 독립했을 때 월세도 너무 비싸고 생활비도 많이 들길래 친구랑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평생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야, 전기세 냈어? 아, 아니 낼게 야, 과태료 붓잖아 내가 과태료 붓기 전에 내라니까 아, 잔소리는 알았어 임마 아, 잠깐만 남자 남자인 거죠? 뜻하지 않은 동거를 커플인 줄 알았어 네, 죄송합니다 아, 잔소리는 됐어 임마 꼭 몇백 원씩 과태료로 붙여서 세금을 내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문제는 얘가 생각보다 더 더 더 지저분하다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 한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선풍기로 며칠을 지냈는데 아, 샤워를 하고 나와도 덥네 아, 덥긴 덥나 보다 아무리 땀 흘려도 안 씻는 애가 씻네 야, 나도 씻을 땐 씻거든 야, 근데도 팬티 안 입냐? 입어야지 팬티, 팬티 아, 여깄다 아, 팬티를 냉동실에서 꺼내는 겁니다 야, 왜 팬티를 냉동실에 아, 시원하게 입게 아, 드러워 죽겠네 아니, 음식도 들었는데 팬티를 냉동실에 넣어놨다고? 어? 야, 너 그 팬티 세탁한 팬티도 아니잖아 이거? 지금 월요일 날 입었으니까 3일 된 팬티인데 야! 아, 진짜 깔끔한 척 좀 그만해 괜찮아 괜찮다니까 아니, 괜찮기는 개뿔 너무 승질이 나더라고요 3일 된 팬티를 음식 보관하는 냉동실에 넣어놨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아, 게다가 또 어떤 날은 당당하게 제 팬티를 입고 있는 겁니다 야, 너 그거 내 팬티 아니야? 아, 친구끼리 네 팬티, 내 팬티가 어디 있어 아니, 친구라도 팬티까지 공유하냐고 빨리 벗어 아, 진짜 예민하긴 해, 정말 근데 친구가 벗어놓은 제 팬티를 세탁해서 다시 입자니 찝찝해서 결국 펄펄 끓는 물에 삶기로 했죠 한 10분 정도 삶고 불을 끌어 주방에 갔는데 냄비에 들어있는 옷가지들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야, 네가 지금 깔끔한 거 좋아하는 것 같길래 행주랑 걸레도 같이 넣었어 내 양말도 넣고 내 팬티도 넣고 삶는 김에 같이 삶으면 좋잖아 잘했지? 걸레를 같이 넣었다고? 거기에 지 팬티도 결국 속옷도 다 버리고 행주도 버렸습니다 아니, 제가 예민했던 건가요? 코딱지 파서 책상 밑에 붙여놓는 건 기본이고 밥 먹다가 코 풀고 그 코 푼 휴지로 입 닦고 결국 너무 들어온 그 친구와는 1년도 못 살고 헤어졌습니다 위생 개념 제로인 이런 친구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아니, 어떡해 세상에 이런 일이 지상에 이런 일이 두 번째 사연 들어줍겠네 같이 사는 건 어려고 디피컬트였습니다 우선 사연 보내주신 김땡땡님께 쇼킹한 사연 보내주신 감사의 의미로 지금 바로 현금 5만 원 썼습니다 희철 씨는 저 깔끔한 편이죠? 조금 깔끔한 편인데 우리 미우새 이거 찍으러 가도 이렇게 보면 알고 사실 그때 미우새 때 우리 지상렬 형이 나와줘서 같이 찍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제작진이 그리고 신동엽 씨가 또 저희랑 가깝잖아요 원래 풀 버전을 보더니 아, 이거 희철이 너무 진짜 결벽증 있는 사람처럼 나가겠다 해서 많이 걸러준 게 이제 그렇게 아하 걸르고 걸른 게 근데 일단 이거는 너무 노매너예요 그렇지, 그렇지 노매너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야, 그 팬티에다가 같이 저 행주도 싸먹고 아, 근데 저희 남편은 지금은 안 제가 빨래하니까 그 양말이랑 옷이랑 같이 빨았었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하였어요 혼자 살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세탁기는 또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양말이랑 옷이랑 같이 빨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머리 감고 이제 저 샤워할 때 그때 양말을 밑에다 놓고 이렇게 발로 밟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탁기가 없으세요? 집에? 세탁기가 지금 고장 났거든요 정말 예 스타일이네요 네 그래서 방망이로 이렇게 두들겨서 빨래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양말 빨거든요 내과에서 빠시는 거죠 내과에서 밟는 거죠 예전에는 발로 많이 밟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는데 네네 아니 두 분도 사실 우리 지상렬 형도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봤을 때? 일단 데뷔 초보다 지금이 훨씬 어려 보이기도 하고 맞아, 맞아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좀 심하잖아요 아, 그나저나 희철이가 일단은 아끼는 동생인데 동생 중에서도 제 턱받이 역할 이렇게 코 닦아주고 침 닦아주고 이런 친구 깔끔하다 진짜 저는 일단 저희 집에 담배 피는 사람은 일단 거의 초대를 아예 하지 않고요 와 밖에서 피면 피고 올라오면 되잖아요 안 돼요 왜? 담배 냄새 나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금연치료 홍보대사에서 그래서 저는 제 동생들 중에 당연히 담배를 태우는 동생도 있잖아요 아, 그렇겠지 저희 집에 오기로 한 날은 아예 담배를 피지 않아요 아, 아예 안 피는 거군요 제가 또 개콜해서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잡았거든요 이건 뭐 아무리 친하고 뭐 연예인이고 스타고 멤버고 담배 피면은 저는 일단 출입 금지입니다 와 와 진짜 깔끔하시다 근데 그 친구들도 대단하네 희철이네 오려고 와 그거 안 피기 쉽지 않는데 얼마나 재밌으면 희철 씨랑 노는 게 얼마나 재밌으면 지금 여기 보면 정승하 님도 진짜 있어요 저도 친구랑 같이 살다가 그 친구가 방 청소를 너무 심각하게 안 해서 사비로 청소업체 불러서 청소했어요 이야 마당 아니에요 제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네 네 네 친구들이 이제 그 자취하잖아요 음 그럴 때 그 주전자 그 주둥이의 뚜껑있는 주전자가 있어요 네 네 벌럭벌럭 같이 톡톡톡톡 czas 벌럭벌럭 하지 거기에 이제 담배를 아 그걸 뚜껑을 다듬으면 냄새가 안난다는 거야 와 그래서 그게 꽉 차면 그 주전자ів 버렸어요 아 저 옛날에 진짜 화났던 게 제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잖아요 서울 오기 전에 네 근데 화루구이집이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꼭 공깃밥 밥그릇에 재를 떠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거기에다가 담배꽁초 엄청 많아 그런 사람은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첫 번째 삼진아웃도 없어 그냥 아웃시켜버려야 돼요 완전 아웃이야 심지어 그 식당은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거든요 화로구이로 홍천에 있는 데인데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예뻐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 식당은 확실히 지금도 유명하니까 청결 이것 때문에 그 밥그릇을 그냥 다 버리니까 맨날 밥그릇 우리가 사갖고 오고 사갖고 오는데 개념이 없다 버리는 밥그릇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개념이 없어 먹을 자격이 없는 거지 새바닥도 그냥 끄내가지고 때려버려야 돼 정말로 열받잖아 밟아야죠 선배님이 밟아요 밟아 그러니까 밟아줘야 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세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H.O.T.L We are the future 뜨거우면 지성년 쇼킹 사연 머니캐치 버라이어티 지상의 이런 일이 개그맨 허완나 오늘의 스페셜 DJ 김희철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연 만나보죠 이땡땡님의 사연입니다 뮤직 며칠 전 회사에 출근해서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사무실 공기가 너무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오늘 분위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모르겠어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뭔가 바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제 실적도 안 좋아서 위기감이 확 들었달까? 그러면서 혹시 잘리는 거 아니야? 별별 이상한 생각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니나 다를까 한참을 말없이 직원들 표정만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사장님이 저를 콕 집어서 물으시더라고요 허과장 지금 회사 사정 너무 안 좋은 거 알지? 아 예 아 예예 그래서 내가 부탁을 좀 해야겠는데 아 무슨 부탁을? 한 1년 정도만 월급 안 받고 일해줄 수 없나? 그럼 내가 내년에 다 몰아서 한꺼번에 줄게 잘한다 예? 1년을 무급으로요? 돈벼락을 맞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빌딩 몇 개를 가지고 계셔서 월세를 매달 수천만 원씩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 보러 하루 먹고 사는 격이라 도저히 수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면 되는 총각 시절도 아니고요 아내랑 아들 딸도 있는 마당에 1년 동안 월급이 안 나온다니 하지만 회사를 그만둔다고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도 않을 테고 1년만 버티면 월급을 몰아서 주겠다는데 버텨야 되나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결국 제가 선택한 답은 다른 직원들이 하는 대로 묻어가겠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 그절했어 허과장만 대답하면 돼 모두 사장님을 외면했다니 당연히 혼자 남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무슨 신의 개시처럼 당신 실력의 무슨 딴 회사야 아내의 목소리가 딩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일단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면서 버텨보기로 그리고 사장님 기분 좋아지시라고 사장님 저 결정했습니다 1년이 아니라 2년도 버티겠습니다 전 회사에 종성하겠습니다 그래? 제 대답이 나오자마자 동료들의 표정은 시커멓게 변하고 사장님은 흥분들 하시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쇠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까지 허과장의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몰래카메라라니 뭐가 너무 당황하고 황당했는데 아구 심심해서 내길 좀 했지 만약에 1년 월급을 안 준다고 했을 때 허과장에 미련 없이 사표 쓴다고 하면 나 말고 여기 앉아있는 직원들이 이기는 거고 1년 무급에도 버티겠다고 하면 사장인 내가 이기는 거고 뭐 버틴다 해 건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나 혼자 이겼네 하긴 허과장에 가긴 어딜 가 잘하신다 아유 그게 무슨 자자자 다들 만원씩 모아서 내 책상에 갖고 와 허과장에 가긴 어딜 가냐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무급에도 우리 회사에 있는 거야 아유 몰래카메라인 것도 기분이 나쁜데 제가 어딜 가겠냐고 생각한 사장님 태도도 기분이 나쁩니다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달까 게다가 동료들은 무급으로 일하겠다고 결정한 제가 한심하다는 듯이 멸시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아니 이런 걸로 몰래카메라 찍고 내기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나요? 저 마음의 상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일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세 번째 사연 사장님이 이경규 씨인가요 몰래카메라를 맺히고 였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예 이땡땡님께 쇼킹한 사연 보내주신 감사의 의미로 지금 바로 5만원 쏩니다 쏘는 시스템이 진짜 신기하다 진짜 그냥 쭉쭉 입금되니까 여기 최혜진님께서 사장님 혹시 쌈디? 아 맞다 아 쌈디네 쌈디로 사투리를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사투리 좀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산 가서 친구들 만나서 와 나 사투리 좀 잘하지 그러면 다 그려 와 사투리가 그게 뭐냐고 엉망진창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듣기로는 되게 잘하는 거 우리 모르니까 야 근데 이런 사장님과 직원들 어떠세요? 두 분은 아르바이트를 근데 해보신 적이 있나? 아니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지 뭐 이사친도 하고 뭐 이거저거 많이 했었는데 저는 뭐 이 사장님 그냥 그냥 귀여운데 그쵸 약간 예전에는 직원들과 좀 친해지려고 친해지려고 하는 거 같아요 허물없이 지내시는 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뭐 저 두 분은 몰래카메라 당한 적 있어요 혹시라도 저는 예전에 SBS 프로그램에서도 우리 멤버들이랑 저한테 몰래카메라 하려고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속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아 와이파이가 좋구나 뭘 하려고 그랬었지? 그때 우리 외국에서 우리 신인 때인데 다 인터뷰를 왔는데 그때 SBS 프로그램이었는데 너무 그 외국 이제 기자 분들이 저한테만 인터뷰 요청을 하고 다른 멤버들한테는 인터뷰 요청을 안 하고 막 너무 해서 멤버들이 아 이럴 거면 휘철이 형 혼자 하면 되잖아 막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럴 리가 없다 내가 아는 이동해는 저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봤다가 주변을 이렇게 막 뒤졌는데 저 위에 구석에 조그만한 카메라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안나시는요 저희도 개그맨들이 워낙 눈치가 빨라가지고 우리 들끼리도 하잖아요 카메라를 떠나가지고 근데 이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이거 순간 다 본단 말이에요 개그맨들은 그래서 소개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배님은요? 저요? 저는 그전에 한번 당했던 적이 있죠 언제요? 이성재가 소개팅한다고 그래가지고 소개팅이 아니고 그냥 여기 상암에 그 사춘동생이 산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거저거 하고 그냥 그냥 몰랐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몰래카메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저쪽에 뭐 거울 같은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치실로 뭐 다 빼고 뺄 거 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간 거죠 그냥 또 이 소개팅으로 마음으로 또 못됐네 선배님 마음을 이용해서 아니 근데 딴 게 아니고 이제 나는 길에도 10명에서 그렇게 몰아가면 이게 속면 되니까 그런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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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죠 자 지금까지 3개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천씨 뭐였죠? 자 첫 번째가 자고로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그리고 2번이 더러워 죽겠네 같이 사는 건 어려워 그리고 3번이 방금 전 사연이죠 사장님이 이경규씨인가요? 몰래카메라를 왜 찍어? 자 이 3가지 사연 중에서 어떤 게 오늘의 쇼킹 넘버원 사연으로 뽑히면 좋을까요? 쇼킹 넘버원으로 뽑히면 현금 10만원 더 바로 입금이 됩니다 자 광고 듣는 동안에 어떤 사연이 1등이다 의견 남겨주시고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아직도 안 올랐죠? 그러니까요 예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 고릴라 열려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야 의견들이 많이 왔는데 일단 문자 좀 소개하죠 3283님 1번 돈 빌려준 사연이요 90만원도 못 받았는데 이왕이면 10만원 더 채워주죠 아니 이분들 이제 돈에 관련된 거는 다들 느끼니까 열받죠 또 배성희님께서 2번 선택합니다 몰래카메라 하는 사장님은 귀엽게 봐줄 수 있지만 더러운 친구와 같이 사는 건 무리데스 아 그러니까요 더러운 거는 이거는 못 고쳐요 아 그래 안 바뀌어 이거 안 바뀌어 이민용님은 3번 왠지 저한테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싹하네요 그런데 진짜 당하면 저 표정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눈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갑자기 사장님이니까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억울하고 내가 막 놀림거리 된 것 같고 아 그러니까 다수가 그랬으니까 자 의견들이 팽팽했는데 드디어 1위가 집계됐다고 합니다 오늘의 쇼킹 넘버원 사연은요 안나씨가 발표해 주시죠 1위는요 바로 1번 자고로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10만원 더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이래도 75만원이 남으셨네요 더 보내주세요 축하는 드리지만 항상 찜찜 맞무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자 현금 10만 원 더 바로 보내 드릴게요. 지상에 이런 일이. 안나씨 함께 했는데. 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또 과거를 털어버리니까 오히려 좀 속이 시원하고 항상 응어리가 있었거든요. 묶여있던 게.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이제 유치원생 순한 맛으로 제가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다음에는 약간 중간 맛으로. 아니요. 다음에 뵐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쫓아갈게요. 이게 사람이 비밀이 없습니다. 그때도 저희는 초면인 거예요. 선생님. 계속 쫓아다니겠습니다. 계속 초면. 조만간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예예. 그때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희철씨는 어땠어요 오늘 요거 원 투 쓰리. 저도 가요? 아니요. 한 시간 더 있어야죠. 저는 뭐 오랜만에 라디오니까 너무 재밌고요. 제가 나오는 라디오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노래를 1절만 틀어주세요. 제가 말할 시간이 없어지니까. 하나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오랜 번. 들어볼래 지상열 만나보지 않을래 얼마나 뜨거운데 상상했던 모든 것 그냥 완전 가능해 얼마나 기분 좋은데 지금부터 들어볼래 지상의 고민들 아낌없이 풀어줄게 하나부터 열까지 후끈해요 고민 다 아파보라 요지 뜨거우면 지상열 딥슬립 하는 시간만 빼고 항상 음악과 하는 두영. 두영이 보내는 뜨거운 뮤직. 오늘은요 간판을 바꿔서 시작합니다. 히철초이사 히철초이사 두 분과 함께 대피고 있습니다. 우주 대스타 제가 사랑하는 동상 김희철이 히철이가 선택한 히철초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히철씨가 가져온 노래는 뭡니까? 이제 갑자기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매니저님께 이제 노래를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 근데 제가 뭘 가져갈까 하다가 최신곡 제가 아는 최신곡이 이제 그 아이들의 톰보이라고 아세요? 아 톰보이 알죠. 불러보세요 원 투 쓰리 포 톰보이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지상열씨가 팝을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알만한 팝으로 이제 아하 아시죠? 테이크 오미 이거는 너무 유명한 노래잖아요. 뮤직비디오가 또 뭐 명품이죠. 너무 유명한 노래고 이거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거에요. 어린 친구들도 그게 무슨 노래지 해도 들어보면 아 이거구나 다 아실겁니다. 고른 노래에요. 되게 쉽다. 오로지 지상열씨를 위해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노래 이제 좀 예전 노래로 갖고 와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프트 선물 받겠습니다. 아하의 테이크 오미 김희철과 지상열이 함께하는 자질구레한 토크쇼 줄여서 철상자쇼 자 원래 이 시간에는요 좋은날에 아나운서가 이제 저 출근하는데 오늘은 저 희철이 동생과 함께합니다. 좋은날의 씨면은 예전에 저 롤게임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원래 아 오늘 왜 안오셨어요? 아 오늘 저기 원래 저기 나오기로 했었는데 오늘 저 저 때문에 안오는거에요? 김희철씨가 오니까 아 이런 하루 쉬는거죠. 아 게임 얘기할게 엄청 많은데 아 좋은날의 씨도 아니까 그렇지 그렇지 좋은날의 씨도 팬분들도 있고 아니 그래서 원래 코너명이 이제 조지자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좋은날에 하고 지상열 여기 이제 쓱 이제 압자압자 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질구레한 네 토크쇼 해가지고 이제 조지자쇼죠. 아 아쉽다. 제작진들이 엄청 그 고민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저희 이름을 조합해봤을 때 뭐 희지자쇼 철지자쇼 뭐 희렬 철열 철상 김지 등등 그중에서 선택받은게 바로 철상자쇼라고 합니다. 철상자쇼 괜찮네.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참 이런 장명 센스들이 이것도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 지상열 형도 장명 센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간판 이름은 좀 예 맹기는 편이죠. 예. 아 문자 왔습니다. 네. 하명진 님께서 우리 횡성과 원주의 자랑 희철 형님 화이팅. 아 하명진 님 감사합니다. 아하 아니 그리고 제가 놀란게 기사가 바로바로 뜨네요. 어허 실시간 왜냐면 우주 대스타니까. 아 여기 김희철 허한나 신인 때 술 마시고 울면서 힘든 것 이야기해. 아 근데 보통 저한테 힘든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이홍기 씨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제가 뭔가 상담을 잘해줄 상인가봐요. 어허 아니 그리고 그 제가 왜냐면 남 이야기 잘 안하는데 네. 희철 씨는 제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 아 예예. 아 정말로 진짜 완전 남자다. 어허 정주행이다. 어허 정주행이다. 아니 왜냐면 딴 게 아니고 먼저 이 뒤통수 안 보이니까 남이 보이기 이전에.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저의 모토가 이제 싸가지는 없어도 예의는 있게. 또 요게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예요. 예. 이것도 기사놨어요. 어떤 거요. 그렇죠. 돈 빌려줬을 때 갚은 사람 신동분. 적반하장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또 박정민 기자님께서. 아 우리 그만큼 이제 우리 뜨거움의 지상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우주 대스타가 왔으니까 지구에서 예 훈민정음 긁어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철상자쇼 문자 주제가 예 바로 나갑니다. 나만 궁금해. 아 이게 뜨상 이제 저 스페셜 게스트가 이제 나오면은 코너 속에 이제 코너인데. 예. 이미 사람들이 이제 방송인 김희철씨에 대해서 알 거는 다 안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그렇죠. 슈퍼주니어 뭐 비주얼 멤버이자 예능 뭐 아는 형님 제간동이. 그리고 뭐 저한테는 술 마시는 또 예쁜 예 간동생. 예 간동생 간으로 맺어진 사이. 그렇죠. 나 김희철에 대해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알아서 궁금한 게 딱히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굳이 굳이 희철씨한테 아 요거 요거 요거는 그래도 한번 살짝쿵 두들겨볼까. 방송인 김희철에 대한 사소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도 궁금하다. 자 희철씨 오늘 문자 주제가 뭐라고요. 아 네. 우주대스타 희님 김기복 희철위키 인매방 김희철 민망하네요. 나만 궁금해. 아하. 뭐 이런 것까지 궁금해 싶은 아주 아주 사소하고 별거 아닌 질문도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거 나만 궁금해 질문들. 지금 망설이지 말고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자 먼저 지금 바로 왔네요. 김경민 님께서 희철님이 들고 계신 책 뭐예요. 이렇게 진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와 와 와. 요건 이제 술로 50년 솔로 50년이라는 이제 우리 지상열 형이 함께한 책인데요. 네. 자 요렇게 요렇게 진짜 저도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 과연 궁금한 게 이제 남아있으실까가 궁금한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샵 1035입니다. 짧은 문제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네. 여전하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리고 이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뜨형 지상열의 에세이죠. 방금 궁금해하셨던 이 술로 50년 솔로 50년 책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네. 자 형이 생각보다 이런 거 굉장히 쑥스러워하세요.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죠. 11월 19일입니다. 19일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3시부터 4시 반까지 그러니까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인 거죠. 네. 저자 사인회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여러분. 아이고 고맙습니다. 시철 씨. 자 우리 지상열 형을 뜻하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어떤 노래요? 자 우리 소녀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지상열 형의 성을 많이 얘기한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 지가야. 자 오늘 철상자쇼 문자 주제가 뭐였죠? 네. 우주대스타 희님 김기복 희철이키 인매관 김희철 남한 궁금해. 아하 윤정별 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희님 반려견 기복이는 왜 이름이 기복이가 되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궁금하다. 제 별명이 기복이에요. 기복이 심해서 뭐 또 AB형에다가 근데 이 기복이라는 별명을 SBS 라디오에서 붙여준 게 2005년도 이때 제가 처음 데뷔해서 이제 영스트릿을 할 때 그때 보통 우리가 라디오가 1부 2부 3부 4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1, 2, 3, 4. 1부 때 김희철 다르고 2부 때 다르고 3부 때 다 다르대는 거예요. 아 기승전결이네. 네.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제작진분들도 그러고 기복이 심하다 기복이 심하다 그래서 제 별명이 이제 김기복이 되었죠. 아니 근데 저 희철 씨는 뭐 상렬이 형이 봤을 때는 기복이 그렇게 없는데 지금은. 지금은 완전 좀 평탄해진 건데 예전엔 이게 엄청 심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에도 써있더라고요. 아 뭐라고? 뭐 기복이 심하며 이게 써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학교 갔다가. 행동발달 상황? 네네네. 오 야 이수환 님이요. 희철 님 머리는 왜 기르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분보다도 긴 머리가 어울리기는 하는데. 그냥 짧은 머리는 재미도 없고 투블럭 이런 것도 길에 가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20대 때는 막 예쁜 것도 많이 하고 또 그러려고 엄청 노력도 하고. 그렇지. 그걸 너무 20대 때를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것도 있고요.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러니까 희철 씨 얘기가 뭐 어떤 얘기인지 아는 게 이게 게을러진 게 아니고 예전에 다 해봤으니까 스톱이 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없는 거지. 근데 좀 스톱하고 살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 헤어 관련 질문이 또 있네요. 뭐 어떤 거예요? 5660 님. 희님 정말 삭발할 건가요? 진짜 현재 진심을 말해주세요. 온 세상 체리단들이 덜덜 떨고 있다고요? 아 제 팬분들끼리 하는 메시지를 하고 계신 분 같은데 이 체리단이 이제 제가 이제 또 팬분들을 칭하는 다른 용어인데 이 체리라는 별명도 영스트릿에서 그때 우리 멤버들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지상련 씨를 담은 과일은 뭘까요? 하면 무슨 뭐 망고 막 이렇게 떠오르듯이. 그렇지 그렇지. 그때 저는 무슨 과일이 떠올라요? 그랬더니 이제 한 멤버가 체리요. 그래서 체리 예쁘다. 왜 체리가 떠올라요? 그랬는데 거의 방송사고죠. 체리는 맛있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약간 방송사고였는데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삭발까지는 아니고 왜냐면은 전 기를 땐 한없이 기르고 자를 땐 계속 자르거든요. 시원하게 이제 벌초하는구나. 지금 한 지상렬형 정도? 요거보다 조금 더 짧게 그 정도까지 그냥 한 번 다 밀고 다시 기르려고요. 그러니까 너무 벌초하면 사람이 불만 있어 보여. 그렇죠. 그렇죠. 네. 불만 있어 보여. 본의 아니게. 네. 적당히. 아 여기 좋은 날에 문자 왔습니다. 아 그래요? 희철이 오빠 엄청 예전에 뵀었는데 기억해 주셔서 갬동. 요즘은 무슨 게임 하시나요? 왜냐면은 좋은 날에 씨랑 예전에 이제 롤 그때 할 때 저도 롤 좋아하니까 알고 같이 게임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사실 좋은 날에 씨가 목소리도 좋고 성격도 너무 좋고. 아 그럼요. 진짜 미인이시고 예쁘시고. 네네네. 아 근데 게임을 너무 못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 게임을 의외로 못해요? 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차츰 저희가 멀어졌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 씬은 다 주지 않는구나. 아. 저 미모와 저 성격과 모든 걸 다 주셨지만 게임 실력을 안 주셨구나. 아 성격이 진짜 좋지. 나중에 상렬이 형과 함께 보시죠. 네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봐요. 송현주님 희철씨 눈물 많아요? 눈이 크고 나이가 부러기니까. 우리 남편도 마흔 되면서 눈물이 많아졌거든요. 아. 저 요즘에 이게 눈물이 진짜 사소한 거에도 눈물이 나는군요. 아니 뭐 때문에 뭐 어떤 거 보고. 우리 강아지가 잠깐 제가 나갔다 왔을 때 얌전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만 봐도 이제 약간 좀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상렬이 형이 그때 이제 내일 나올 술트리트 파이터에서도 그렇지만 먼저 취해서 쓰러지는 모습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그 이제 월드컵 같은 이 롤. 롤드컵이라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한민국 두 팀이 나갔거든요. 얼마 전에 결승제 때문에요. 네. 근데 거기 이제 너무 이제 오래된 저는 친분은 없지만 데프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오래된 선수인데 그분이 이제 우는 걸 보는데 저도 막 눈물이 막 하염없이 울었어요. 경기 보면서 막 어몽울고 막 그랬죠. 그 얘기하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 저쪽 그 인천팀이랑 키우미랑 이제 했었잖아요. 네. ssg랑.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저 홈런을 쳤으면 모르는데 가장 노장 김강민이 딱 쳤는데 어디 응원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맞아 맞아 맞아. 와 웬만한 남자들은 다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정확히 지금 지상렬 씨가 얘기한 그 느낌이 이제 게임 모르시는 분들 이런 느낌인 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 데프트 선수라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친분도 없고 그냥 오래된 선수인데 진짜 여기서 너무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와 진짜 저 TV보면서 막 이러고 울었어요 진짜. 진짜 역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구사이실버님. 네. 미우새 형들 중에서 진짜 미우새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본인 빼고요. 아 진짜 미우새는. 야 쉽지 않다. 아 저는 감히 얘기하건데 저는 김종국 형이라고 봅니다. 아 종국이. 이 형은 너무 운동을.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우새 제가 뭐 깔끔하게 나간다 뭐 한다 이거를 어느 정도 그냥 포장을 해준 거고 종국이 형은 진짜 심각하게 운동을 해요. 심지어 저희 집에 집들이 와서도 화분 옮기는데 제가 화분을 들었는데 종국이 형이 그 화분을 보더니 그 이만한 무거운 화분을 들고 그 자리에서 스쿼트? 이거랑 막 다 우리 훈련을 시키는데. 그냥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 형 원래 그래요. 쇼파도 이렇게 옮기다가 하나 들다가 계속 이걸 운동을 해요. 와.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해 보여서 방송국에서 편집을 해준 거지. 아 너무 그러니까. 와 종국이 형 정말 세죠. 박미자님. 박미자님. 예예예. 미우새에서 누가 먼저 결혼할 것 같은가요. 준호 씨? 라고 해줘요. 우리 김준호 형. 준호 사람 좋죠. 네. 아무래도 김준호 형이 가장 먼저 하지 않을까요. 뭐 이어서 하는 얘기로 김소영 님께서 희철 씨는 독신주의자는 아니시죠. 결혼할 거주라고 해 주셨는데. 네네. 이게 저도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결혼을 하긴 해야겠지 싶으면서도. 근데 옛날엔 이해를 못했는데 부모님께서 나중에 아들 혼자 남을까봐. 왜냐면 그때 되면 이제 친구도 다 가정이 있을 거고. 그렇지 그렇지. 아들만 혼자 있을까봐. 슬슬 이제 연락도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저도 저 닮은 자식을 너무 보고 싶긴 하거든요. 아 얼마나 예쁠 거야. 네. 근데 또 이게 결혼을 하면 지금까지 제가 산 삶을 완전 바꿔야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꿔야죠.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제 주변에 결혼식을 최근에 많이 갔다 왔는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 부부라는 관계가.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다른 부모님들도 그렇고 결혼하신 분들 있어서. 애국자죠. 네. 저는 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재짱 나는 거예요. 야 술로 50년 술로 50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모님 희철씨는 웬만한 여자 연예인보다 예쁘니까 요즘 미모로 봤을 때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여자 연예인. 아 요즘은. 아 요즘도 저를 이렇게 여자 연예인보다 예쁘다고 해주시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아 좋은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면은 어렸을 때는 싫었던 게 야 기생오래비 같이 생겼다. 지금 기생오래비 같이 생겼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극찬인 거예요. 최고인 거야. 최고의 극찬이잖아요. 진우도 이제 같은 버전이고 위너. 그렇죠 그렇죠. 우리 위너에도 진우도 그렇고 너무 예쁘고 잘생겼는데. 저는 요즘은 제가 많이 모르는데 저 처음 데뷔했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때 이제 배우 신혜 누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혜 누나 닮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들었습니다. 저 처음 데뷔했을 때. 어 그래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리고 이제 박미선 누나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어 진짜 그. 오오. 박미선 누나 얼굴도 있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박미선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야 진짜 그 얼굴이 있네. 김희용님께서는. 네. 와 저는 이 청취자분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는지 몰랐어요. 아이 궁금해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하지. 희철씨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그중에 제일 기억 남는 상은 뭘까요? 라고 하셨는데. 야 궁금하다. 아마 제가 그것도 SBS네. 처음 슈퍼주니어로 다 같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인기가요에서. SBS 인기가요에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필 그때 제가 스페셜 MC였던 거예요. 음악방송. 그래서 MC를 하는데 MC는 1등 누가 받는지 알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보고 어? 우린 거예요. 그런데 무대에서 전 MC 역할을 해야 되니까 1위는 슈퍼주니어. 하고 멤버들 막 울고 막 스태프들 다 울고 저도 막 와 우리 1등 했다 그랬는데 MC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신인 때니까 또. 그래서 처음 1위 받은 그 기쁨을 완벽하게 제가 막 느끼지 못했어요. 아. 왜냐면 중심을 잡아줘야 되니까 또. 그때가 생각납니다. 아하. 자 이수비님이 보내주셨는데 시철님이 제일 좋아하는 술 종류와 안주.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달라고. 저는 완전 한식 좋아해서요. 일단 김치찜. 김치찌개. 치찌개. 하 맛있다. 요런거 뭐 해장국. 요런거 수육. 아하. 족발. 아하. 요런거 좋아합니다. 아 밑반찬 좋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나는 상렬. 꿈을 꾸는 상렬. 라디오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매일 내시. 신이 나는 트영. 트영 만난 순간 모두 해결되는 거야. 상렬이 형 내 얘기도 들어줘. 난 어디에서 위로받지. 그럴 때 찾아야 하는 술집이 여깁니다. 상렬이네 추점. 선생님. 사장님. 사장님. 제가 개인기 들려드릴 테니까 서비스 좀 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일단 한번 해봐요. 네. 아 그럼 궁예 아시죠. 아 궁예 알죠. 누구인가? 누가 쩝쩝 소리를 내었어. 어때요? 본인 목소리 아니에요? 약한데. 아 그래요? 에이. 그러면은 이경영씨. 일단 진행시켜. 그래. 정말 고독하구만. 하. 서비스. 진행시켜. 하. 약한데. 뭐 딴 거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가수 김정민씨 해볼게요. 아 김정민 좋아하죠 제가. 눈을 감고 바라봐. 니 가슴 속에 느껴봐. 아 그냥 먹고 가요. 그냥 먹고 가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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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 자판기 우주 대스타 김희철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희철씨와 함께 우리 열렬이들을 위로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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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첫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정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뜨형. 희철씨. 전 돈을 아끼려고 카페에서 커피를 잘 안 사 마시거든요. 그 사실을 아는 친구가 하는 말. 너 그렇게 돈 또 골라서 어쩌냐. 그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서 월세 탈출하고 전세에 입성했는데.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친구 때문에 너무 서글펐어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짠. 희철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 뭐 만났을 때. 야 너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그러면 아 진짜? 이렇게 하지 않고. 야 그럼 내가 기분 나빴으면 좋겠냐? 이렇게 좀 약간 삐딱하게. 그래 그래. 이것도 저 습관이야. 이렇게 틀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지상렬 형이. 희철아 형 요즘 술 잘 안 마신다 그러면. 어 진짜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워요? 이렇게 하는. 습관이야 습관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저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해야죠. 자꾸 연습해서 바꿔야 됩니다. 다정하게. 나중에 사람 다 떨어져 나가요. 희철씨. 그렇잖아요. 자. 7250번님의 사연입니다. 듀영. 희님. 이제 슬슬 연말이 다가와서 미리 송년의 날짜를 다 잡아놨는데. 이제 와서 참석을 못한다고. 날짜 바꾸자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속상해요. 각종 모임이 많아서 미리미리 연락을 한 건데. 날짜 안 바꿔주면 모임을 탈퇴한다고 말하는 거 있죠?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친구가 뭐 참석 못한다고 할 순 있죠. 뭔가 일정이 생기거나. 근데 날짜를 바꾸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약간 심하죠. 아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멤버가 있으면 아 그날 나오지 말아라. 그렇죠. 나오지 마. 그게 맞지. 그렇죠. 그렇죠. 왜 그 본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간표 수정을 해야 돼. 맞아요. 시간 약속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네. 자. 다음 사연 왔습니다. 자 우리 371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뜨형 미용실에서 펌을 했는데요. 일주일 됐는데도 너무너무너무 곱슬거리네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진다고 했는데 왜 더 빠글빠글 거리는 걸까요? 신랑은 배추인형이라고 그러고 부장님은 자연인 윤택이냐고 하고 한잔 하고 싶은데 뜨형이랑 희철씨가 짠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짠. 아무래도 저 희철씨가 머리에 이 잔디에 관심이 많으니까 좀 좋은 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정도로 이제 뽀글뽀글 볶으셨으면은 오랜 시간을 참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펌기가 없으면 이정도로 빠글빠글 해놔야 나중에 자랄 때 예뻐집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제 머리 예전에 거의 삽살개 지상렬처럼 완전 볶았었잖아요. 맞아맞아맞아. 네 저도 그래서 나중에 더 길렀으면 자연스러운 펌이 됐을텐데 저는 지금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일단 참으세요. 아 일단은 시간을 두고 참아라. 네 아주 멋있는 머리가 나올 겁니다. 아하 좀 참으세요. 자 상렬인의 주점 오늘 스페셜 손님 김희철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소개된 분들에게 뜨형 지상렬의 에세이 솔로 50년 솔로 50년 책 선물 기프트 보내드릴게요. 요호. 자 주점 코너 끝나고요. 이 시간에는요 주로 발라드곡을 듣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저 희철씨 노래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이야 본인이 한번 읊어봐요. 자 우리 이동해 작곡 김희철 작사 옛날 사람 1절만 틀어주세요. 돈만 들어오면 되니까요. 아 2절이요 2절. 예예. 1절 짧게 틀어주세요. 말하고 싶으니까. 대형과 열렬이가 좀 더 깨깨워지는 타임 시간 뜨거운 퀴즈. 오늘은 김희철 맞춤형 퀴즈 준비했습니다. 일명 안물안궁 퀴즈. 안물어봤고 안 궁금하겠지만 저희 제작진이 인터넷에서 탈탈탈 정보를 끌어 모아서 희철씨에 대한 TMI 정보를 퀴즈로 만들어 봤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김희철에 대한 안물안궁 정보 중에서 사실인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1번. 슈퍼주니어 3집 활동 당시 61kg으로 최소 몸무게를 찍었다. 2번. 본인 너튜브 계정을 잃어버려서 업로드를 하지 못하고 있다. 3번. 오렌지 캐러멜의 까탈레나의 작사가이다. 자 김희철과 관련된 TMI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시겠지만 1번부터 3번까지 보기 중에 단 하나만 사실입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맞춰주세요. 정답 오답 문자 소개된 분들께 뜨영 지상렬의 에세이 솔로 50년 솔로 50년 보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나갑니다. 1번. 슈퍼주니어 3집 활동 당시 61kg으로 최소 몸무게를 찍었다. 2번. 본인 너튜브 계정을 잃어버려서 업로드를 하지 못하고 있다. 3번. 오렌지 캐러멜의 까탈레나의 작사가이다. 김희철과 관련된 TMI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시겠지만 1번부터 3번까지 보기 중에 단 하나만 사실입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맞춰주십시오. 자 노래 한 곡 듣죠. 샤이니의 셜록. 샤이니의 셜록!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한 TMI 퀴즈로 녹여봤죠. 안 물 안 궁 퀴즈입니다. 도착한 문자들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박가현님께서 이거 수능보다 더 어려운데? 모르면 무조건 3번을 찍자. 아하 마지막 거. 5211님께서 2번이요. 제일 말 안 되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너튜브 계정을 제가 까먹었다고요. 제 계정을. 이영희님이요. 1번 61kg을 찍었다. 부럽네요. 여자인 나보다 날씬했다니. 그리고 6604님 정답 2번. 희철씨 기계치라고 들었는데 맞죠? 그리고 김지혜님. 까탈레나 작사. 우주대스타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춤추는 작은 까탈레나. 이성희님 1번. 너무 마르심. 부럽다. 배정호님 3번이요. 오렌지 캐러멜롤의 작사가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우주대스타는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죠.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뭐 약간 헷갈리는데.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김희철에 대한 안물 안궁 정보에 대해서 진짜 사실인 거. 김희철씨. 정답은 정답은 바로 이런 바보 같은 김희철. 본인 너튜브 계정을 잃어버려서 업로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정답 2번입니다. 일단은 뭐 다들 설명을 해 주시죠. 보기를. 먼저 1번이 3집이 저희 쏠리쏠리 때일 건데요. 그때 살이 굉장히 많이 쪄서 68kg 막 69kg까지 쪘었는데. 제가 그 인터넷에 김희철 두부 다이어트 치면 나올 거예요. 두부만 먹고 다이어트를 해서 2주 동안 9kg까지 뺀 적은 있고요. 그리고 더욱 놀라는 건 제가 데뷔할 때 56kg인가 57kg로 데뷔를 했거든요. 오히려 쪘네. 그런데 요즘은 살 빼기가 또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48동 당시가 그래서 61kg. 지금 몇 kg예요? 지금이 이제 살이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제가 건강검진 받았을 때가 178.4cm에 그때 몸무게가 64.1kg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살 쪄서 어젠가 쟀더니 67.몇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기 엄청 좋은데. 안 돼요. 연예인은 보기 좋으면 안 돼요. 병약해 보여야 됩니다. 제가 늘 밀고 있는 병약한 미소년. 연예인은 늘 아파 보여야 돼요. 맞아. 그런 거 있어. 그래야지 빨리 잘 받아. 그래야 화면에 잘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기가 오렌지 캬라멜의 까탈레나의 작사가이다. 오렌지 캬라멜 분들의 곡을 작사한 거는 맞는데 까탈레나가 아니라 샹하이 로맨스입니다. 이때 제가 이 대표형이랑 같이 이제 술을 먹다가 형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술 먹고 얘기를 하다가 가사 한번 써볼래?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가사를 써가지고. 그렇구나. 그때 이제 제가 그리고 가사를 써놓고 바로 훈련소로 들어갔었죠. 아 써 놓고. 그래서 정확히 기억이 나요. 2011년도 가을 이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뜨영 지상렬의 에세이죠. 술로 50년 솔로 50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 대스타 김희철 씨가 직접 작사한 노래. 아 돈 들어오겠다. 아 얼마씩 꽂혀요. 아 뭐 샹하이 로맨스가 그 당시 때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아니 만약에 한 곡이 나가면 건당 얼마에요? 보통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게 얼마지? 이게 곡마다 통장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게 라디오에서 한번 틀면 몇백원인가 몇천원인가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백원인가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몇백원 정도. 저도 정확히 기억을 몰라서 기대해보면서. 오늘 저 희철이가 쏴야겠네. 몇백원 들어왔으니까. 자 상하이 로맨스 한번 그러면. 그래요 그래요. 1절만 듣고 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 아니 이제 들어야죠. 아니 1절만 들어도 노래 돈 들어와요. 1분만 틀어. 이거 30초만 틀어져도 돈 들어오거든요. 아 쪼끔만 나가도요. 어 그쵸 그쵸. 돈 들어올 때쯤에 바로 꺼주세요. 자 오렌지 카메라래 오렌지 캐러멜에 상하이 로맨스 듣겠습니다. 자 우주대스타 김희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은주님이 문자 보냈어요. 희철씨 오늘 새로운 모습 많이 보네요. 데뷔한지 오래됐는데도 볼매요 볼매. 감사합니다. 크레파스죠. 가지고 있는 색깔이 엄청 많죠. 다 감사합니다. 희철씨한테는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티스트를 봅니다. 다 똑같은 거죠. 직업이니까. 김선영님. 우주대스타 환영 문자 쓰고 싶었는데 일하느라 바빠서 목소리만 듣다가 시간 다 갔네요. 다음에 와요. 우주대스타 목소리를 라디오에서 들으니 좋으네. 진짜 목소리 좋아요 희철씨. 너무 감사합니다. 초민영님. 너무 놀랐어요. 희철오빠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민영아 안녕. 저 08년생 1700일 넘은 엘프예요. 오늘 너무 08년생이면. 가만히 있어봐. 지금 몇 살이? 15살? 쏘리 쏘리가 09년도에 나왔거든요. 와 15살이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 딸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일찍 결혼했으면. 그래서 안 그래도 너무 놀란 게 이렇게 어린 우리 엘프가 우리 슈퍼주니어 팬클럽 이름인데. 뭐 제 개인 활동하는 모습 보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같이 있는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항상 이제 다 같이 있는 모습 사진이라도 남기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체 이렇게 딱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항상 그것도 우리가 바쁘고 그래도 왜냐하면 팬들이 있기에 저희가 있는 거니까요. 그럼 그럼. 그래서 이번에도 또 앨범. 네. 잠깐만. 네. 얘기하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자. 아무튼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예. 예. 임세혜님. 아까는 임세혜님. 또 보냈네. 희철오빠. 다음에 또 뜨거우면 지상렬 섭외문이 들어오면 다시 나와주실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저는 분명히 나오죠. 아마 다 같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일단 다 같이 스케줄을 마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저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다음에 다 같이 꼭 나오고 싶어요. 또 불러주세요 해놓고. 매니저한테는 나 안 나간다 그래. 안 나간다 그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일단 우리 가장 큰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보통 제작진이 섭외할 때 희철씨한테 처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거짓말. 그리고 매니저의 거짓말. 아 지금 다 왔습니다. 네. 5분 남았어요. 자 거짓말. 그리고 연예인의 가장 큰 거짓말. 또 불러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또 나오고 싶어요. 자 일해놓고 차에 가서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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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 제작진이 좀 쏘을 거냐고.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나는 희철이가 이런 게 좋아. 희철씨 오늘 저 2시간 동안 어땠습니까? 저. 제 데뷔 초때 노래. 너무 옛날 생각도 나고. 라디오 DJ 했을 때 생각도 나고. 정말 라디오라는 거는 저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TV도 그렇지만. 그래서 아직도 라디오를 제가 하는 상상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 제작진한테도 이게 피해를 준다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라디오. 여러분들께서 라디오만의 감성 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뜨거우면 지상렬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분명히 여기 또 나옵니다. 근데 멤버들까지 제가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으니까. 일단 뭐 희철씨만 오셔도. 왜냐면 다 같이 여기 나오면은 여기저기 다 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저만 일단 나오는 걸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희철씨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만나요. 네 우리 승윤이 하나 또 함께 지날먹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야죠. 감사합니다. 내일도 뜨상 만나기. 끼오키. 슈퍼주니어의 미라클. 매일 매일 평범했던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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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주니어의 미라클. 뗄우 에러우 인한 민문의 기획을 날은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